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이번에 볼게는 바로 로블럭스 인데요 이게 제 스킬 인데요 일단 라스트 브레스 센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따라 했는데요 그래도 뭐 이정도면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라스트 브레스 센스 스킬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볼 게임은 바로 오메가 플라이 인데요 이 오메가 플라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냥 오메가 플라이 그 자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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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을 안 죽고기로 도전해볼게 아니잖아 이거는 관장을 해볼게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세. 오이 이런 색깔이 보기만 하면 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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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 공공기 2회 2회 공공기 2회 3회 5회 왓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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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지금 출리예요 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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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it 난 잘 모르겠어 이거 뭔가 소리가 들려. 이거 죽는다. 이거 죽는다. 너무 죽을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거 죽는다. 이거 죽는다. 이거 죽는다. 이거 죽는다. 이거 죽는다. 뭐야 이거. 이거 맞아? 샌즈 어디다 샌즈. 샌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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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샌즈야.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안박자 점프 그러니까 뒤로 올 때 점프 타고 바로 나갈 때 사는 건데 안 박자 점프 딱! 아! 그럼 내가 2일 차라리지? 그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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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